사연 씨! 제발 벗은 열어주세요! 제발 벗은 멀어주세요! 제발 벗은 멀어주세요! 사연 씨! 사연 씨! 사연 씨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심사 기준이죠. 하나, 둘, 셋! 누구야, 얘? 네, 여자친구다. 네가 뭔 상관이야? 다시 말해봐. 여자친구라고? 뭐라고? 여자친구라고... 서로에게... 여자친구라고요. 여자친구라고요. 여자친구라고. 다음에는 꼭 나를 혀오로 부르길 바래. 꽝! 꽝! 준상아! 준상아! 오, 오는 거야. 오, 오! 오, 오! 야, 괜찮아. 아빠한테 말해봐. 오, 제니야! 아이, 기집애! 아빠한테 이게 뭐하는 뜻이야. 버리작말이 없이! 언제까지 나를 방으로 만들 거야! 언제까지 나를 방으로 만들 거야! 그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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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자리자! 그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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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이!